여러분, 혜리가 알려드리는 애교 꿀팁입니다. 네, 시작해볼까요? 당신의 이상형? 인형? 아니면 뭐 인형? 그냥 형, 형. 오빠가 혜리한테 가방을 또 사줄 거예요? 왜 자꾸 웃어? 비슷했어요? 그렇게 하셨어요? 좀 다르게 해볼까? 오빠, 혜리한테 가방 사줄 거야? 또? 그러면 나는 이만한 거. 그리고 검은색. 내가 아까 그래서 삐졌어. 이거 누구를 위한... 다 즐거우시죠? 보고 싶었어요. 귀엽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고 약간 그런 느낌? 어제도 한 말 같아, 이거. 당신. 부셔버릴 거야. 내일은 내일에 태양이 뜰 거야. 뿅! 뿅! 대단하죠, 진짜? 귀엽게? 귀엽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나 이런 거 되게 못되게 잘하는데, 그쵸? 너나 잘하세요. 나도 잘할게.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